태자 전하를 배웁니다 자네들도 수고했네 오늘처럼만 하시게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 공주랑 할 얘기가 있으니 그만들 가보시게 아니 되옵니다 소신 공주 전하 곁을 일각도 떠나지 말라 명받아 싸우니 그 명을 내린 것도 나야 그러니 그만들 가보게 그만 가보게 하오시면 오압지졸들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이구나 폐약께서 널 마음에 들어 하셨다 참말입니까? 그래 헌데 폐약계는 딸처럼 대하라고 하군 왜 나에게는 누이처럼 대하라고 하지 않느냐 예? 공주 공주 이 오래위랑 간만에 후원 산책을 하자 저, 저, 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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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할 줄 알았어요 전하 이 손을 놓아주세요 누가 봅니다 이 오래비가 누이 손을 잡는데 뭐가 문제냐 내 누이 수백향은 오래비와 후원해서 달 구경하는 거를 즐겼다지 않아? 하원아 추우냐 예? 아닙니다 전하 공주 이번 수능끼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가림에 도착하면 내가 공주를 지켜줄 수 없을 것이야 예 알고 있나이다 하지만 그간 배운 것이 있으니 버텨낼 수 있겠지 말해다오 물론입니다 전하 그래 나는 공주를 믿어 백제의 수백향을 믿고 말고 차거 백제의 수백향을 내 수백향으로 오 예 주제의 소백 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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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